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오늘은 경이로운 소문 멤버들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10가지를 토파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경이로운 소문에 과몰입된 사람이 만들었으니 정신줄 꼭 붙들고 잘 따라오세요. 중진고등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 4명이 있죠. 웅민이와 주연희, 소문희 그리고 신혁우. 그런데 이 4명 모두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특히 웅민이와 신혁우의 나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2021년 기준 주연희 역의 이지원은 2006년생 15살, 소문희 역의 조병규는 1996년생 26살, 웅민이 역의 김은수는 1991년생 30살이고, 신혁우 역의 정원창은 1989년생 33살입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모두 다 찐 고등학생 같죠? 극중 나이 순서는 무조건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추메옥, 39살로 지정된 감옥탁, 20살 도하나, 18살 소문순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추메옥을 연기하고 있는 여메란 배우는 1976년생으로 2021년 기준 46살인데요. 그런데 감옥탁을 연기하고 있는 유준상 배우는 1969년생으로 53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추메옥보다 감옥탁이 나이가 더 많은 오빠예요. 또한 하나는 소문희보다 누나인데요. 실제로는 1996년생 26살 동갑내기입니다. 소문희와 지청신은 독고 류아인드에서 이미 한 번 만나 야무지게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완전체가 돼버린 지청신에게도 무서운 게 있을까요? 지청신은 메이킹 연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카운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취여사가 가장 무섭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싸움 잘하는 아이슈타인 같기 때문이래요. 경이로운 소문에는 핑크빛 조짐을 보이는 커플들이 몇몇 있는데요. OCN이 진짜로 원하는 커플은 소문가 하나도 아니고 추여사와 장물형님도 아니고 바로바로 지청신과 백향희입니다. 최근 OCN은 청신과 향희의 듀엣을 선보였는데요. 두 악기는 귀여움 한도 초과의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이유의 잔소리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픈 과거를 감추고 무표정으로 발차기를 해내는 도하나. 김세정이라는 사람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시크한 도하나 캐릭터의 생글생글 잘 웃는 이미지인 김세정 배우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드라마가 시작되니 김세정이 그냥 바로 도하나였어요. 도하나 멋있는 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죠?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백향희와의 액션씬, 소화기를 들고 계단을 올라왔던 씬들은 도하나의 멋붐을 잘 표현한 장면들입니다. 김세정은 발을 차고 돌아설 때 눈빛, 돌려차기 후 허허거리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 찰랑거리는 머리까지 모두 다 신경 쓴다며 드라마 엔딩 요정으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이유는 가수로서 갈고 따까운 표정연기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작물 역을 맡은 안석환 배우는 카운터들의 특징인 곱슬머리뿐 아니라 곱슬거리는 턱수염까지 소유하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안석환 배우는 최작물 역을 위해 수염을 붙인 걸까요? 최근 출연한 라디오에서 안석환은 1년에 한 번씩 사극을 하는데 그때마다 분장하기가 너무 귀찮아 수염을 길렀다며 이번에는 사극이 안 들어오고 역대급 재벌 역할이 들어왔는데 때마침 원작 웹툰의 최작물 캐릭터가 수염이 풍성하고 멋들어지게 난 캐릭터라 풍성한 모습 그대로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백향이는 후덜덜한 액션을 선보이는 것과 달리 냉철하고 도도하고 사나운 이미지라기보다는 조금 풍수같은 악귀입니다. 그래서 옥자은 배우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고 해요. 사이코패스로 다가가야 하는 건지 아님 캐릭터 자체로 풀어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유선동 감독이 할리킹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귀띔을 해줬고 참고해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듣고 보니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백향이는 돈을 좋아하고 사치스러운 여성에 대한 클리셰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전형적인 캐릭터가 되지 않도록 백향이 역을 연기하는 옥자은 배우는 백향이 몸에 들어온 악귀를 변태 남성이라고 상상했다고 해요.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덜 전형적일 거고 새로운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최근 시내 21에서 경이로운 소문 멤버들 인터뷰 및 화보 촬영을 했습니다. OCN 경이로운 소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비하인드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언인의 국수집에 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한 근사한 슈트를 입은 4명의 카운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멋뿐 뿜뿜하는 도하나는 더욱더 눈부시고 소문이 원래 잘생기고 귀여워 보이는데 추메옥 언니 드라마와 전혀 다른 비주얼을 선보였어요. 그런데 이 촬영 때 가모탁과 소문이는 오후 8시까지 도하나와 추메옥은 오후 9시까지 스튜디오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모든 배우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스튜디오에 도착한 것도 모자라 분장까지 모두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비단 시내 21 촬영뿐만 아니라 원래 드라마 촬영 현장에도 30분씩 일찍 모일 만큼 열정적인 팀이라고 합니다. 악귀도 아니면서 악귀만큼 지독하게 악랄한 신명희 그의 진짜 이름은 최강일입니다. 그리고 그에겐 9살 차이가 나는 형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 최민식입니다. 모르고 봤을 때는 닮은 걸 못 느꼈는데 최민식 배우가 형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형제끼리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신명희는 형의 후광 없이 오직 연기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변인에게조차 친형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왔다고 합니다. 방영에 앞서 열렸던 제작 발표회에서 감오탁은 시즌 5까지 기대한다고 희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OCN 드라마 역사상 최고 시청률인 전국 시청률 10.58%를 기록한 경이로운 소문은 시즌 2 제작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확정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좋아 시즌 2가 성사될 예정이며 당장은 어렵지만 2022년에는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즌 2의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경이로운 소문 웹툰은 시즌 1의 연재가 종료된 후 시즌 2를 연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요. 그래서 드라마 관계자는 서서에 관해 원작 웹툰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방법 또는 현재처럼 빌런을 무찌르는 식으로 각색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논의를 거쳐 드라마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